뉴스1 2024년도 6월 10월자 기사네요. 러중불참 오늘 우쿠라 평화회의 열린다. 원전 침략 안보 등 논의 이라는 기사입니다. 10일까지 스위스에서 개최 100여 명 참석. 전쟁단사국 러 불참으로 당초 목표 한계.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15일 현지시간 블러드미르 젤렌스키 우쿠라이나 대통령과 함께 러시아 우쿠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스위스에 모입니다. 푸틴이 젤렌스키한테 휴전하자고 그랬는데 젤렌스키가 거절했잖아요. 로이터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16일까지 스위스 나드발덴주 베르겐 슈톡에서 우쿠라이나 평화회의가 진행된다. 스위스는 이번 회의에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포란드, 일본 등 주요 정상들을 비롯해 관련 단체 인사들을 포함해서 100여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 대표로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대신 카멜라 헬스 부통령과 제이크 설립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리한다. 당초 이번 회의 목표는 우쿠라이나는 물론 또 하나의 전쟁 당사국인 러시아까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해 전쟁 종료를 이끌어내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스위스가 대러 제재에 동참한 데다 우쿠라이나의 요청으로 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러시아는 전격 불참을 선언했다. 주도권을 우쿠라이나에 돌렸다는 거죠. 푸틴 대통령이 우쿠라이나 평화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4일 우쿠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에서 군대를 철수하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라토 가입을 포기하면 즉시 휴전하고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지도자들의 추가 발언도 주목된다. AP는 참가자들은 결과 문서 또는 공동계획을 중심으로 단결할 것이라며 문구 마련은 작업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은 브라질과 함께 러우 전쟁에 대한 별도의 평화계획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쿠라이나 양측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중국의 노력에 지지를 표명한 반면에 우쿠라이나는 중국이 이번 스위스 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결정에 불만을 갖고 있는 입장이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지구상의 전쟁은 종식되어야 한다. 전쟁 무기가 어마어마한 파괴력을 지닌 현대전에서 장기전은 갈수록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게 되죠. 이번 모임은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으로 효과를 보지 못하겠지만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세계가 모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뉴스1 2024년도 6월 10월자 기사 러중 불참 오늘 우쿠라 평화회의 열린다. 원전 식량 안 모두 논의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